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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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전체적 그림 흐름을 보면 양으로 돌파해서 올라갈 때는 일반적으로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한 번 딛고 올라갈 때는 이렇게 다시 무너지는 거였지만 두 번째 뒤열때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지금 원달러가 기준선 수평구간에서의 싸움을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위쪽으로 밀려갈 확률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고 그 얘기는 결국 위험자산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원달러의 차트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특히 후행 스페인이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는 돌파할 수 없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캔들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조종을 줄줄은 바로 밀리는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닐 거다. 물론 한 번에 돌파하다 쉽지는 않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위험자산도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상황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어저께 1140대까지 갔다가 오늘 또 올라서 2148이었죠. 그런데 오늘 2158 그러니까 한 10포인트 정도 올라온 모습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평선으로 보시면 입장에서는 지금 61선 싸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61선에서의 지지력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겠죠. 문제는 수급이고 기술적 분석상에서 후행 스페에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의 싸움인데 만약에 현재에서 61선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틀 안에요. 이 자리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2200. 왜냐하면 후행 스페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와야만 돌파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초반이 사실은 코스피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보여주고 있다. 한 번에 돌파가 안 되면 이렇게 늘어져서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 조정을 예상할 수 있는 차트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주 초 한 이틀 정도의 모습이 좋고요. 또 하나는 이틀 정도의 모습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시장을 받쳐줘야 되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죠. 이런 부분을 보면 현재의 모습은 100% 상승으로 돌렸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그대로 반영을 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중한 전략 여전히 필요한 오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은 오늘장도 MTN과 함께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도 동일한 오전 10시 5분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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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